이렇게 말이 틀립니다.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제가 제 게이지를 조금만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소리가 잘 들리실까요? 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만 두지 마라. 이렇게 제가 말씀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간 주기도문에서 나왔던 첫 번째 기도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두 번째 기도였던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며 에 대한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할 거룩한 삶의 모습들과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들이 들어서야 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도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갖고 함께 우리가 신앙의 도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설교 중에서 제가 이사를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사 다닐 때 가장 어려운 것이 가져가야 할 짐과 버려야 할 짐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삿짐을 싸다 보면 가장 무거운 짐이 뭐가 있냐면 장롱이나 이런 큰 짐들도 무겁지만 책 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책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사 갈 때마다 과감하게 책들을 버리시거나 아니면 중고시장에 내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책이 좀 많은 편이에요. 저도 책이 좀 많은 편이라서 지금 박스에 넣어놓은 책들만도 한 대여섯 박스 내고 있습니다. 이사 때마다 저도 좀 정리를 했다라고 했는데 그때마다 버려지는 책도 있고 남겨지는 책도 있는데 남겨지는 책만도 사실 좀 꽤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남겨지는 책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책이겠죠. 남겨지는 책은 그만큼 제가 앞으로 더 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가치라는 것이 꼭 책값이 비싸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고 꼭 다시 읽을 책이기 때문에 제 책장에서 남겨진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책이 아마 한두 권씩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런 책들이 몇 권 있는데 제가 정서적으로 메마를 때 읽는 책들이 주로 그런 류의 책들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권을 소개하면 생택지베리의 어린왕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죠? 어린왕자라고 하는 그런 책. 이런 책은 제가 삶의 소중함을 좀 잃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그때 제가 읽곤 합니다. 또는 삶의 갈피를 잘 못 잡을 때 그때 좀 한번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 정서를 순화시키는 그런 책이에요. 파울로 코엘리오의 연금술사라는 책도 제가 굉장히 아끼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책 역시도 꿈과 이런 것들 읽을 때마다 사실 느낌이 달라서 어떨 때 읽는다 이렇게 꼭 정의하기는 또 어려워요. 그리고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 이 책 또한 제가 굉장히 아끼는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 읽어보셨거나 또는 들어보셨을 그런 책들일 겁니다. 이 책들 중에 어떤 책들은 저와 거의 20년 지기인 책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구입한 지 적어도 10년 이상 되었고요. 그리고 거의 매년 한 차례씩은 제가 꼬박꼬박 읽는 그런 책들입니다. 비싼 책이냐? 그렇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이렇게 얇습니다. 굉장히 얇은 책들이에요. 한 1만 원 남짓 됐을까요? 그렇지만 제게 많은 영광과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책이어서 제가 계속 여러 번 읽어도 읽을 때마다 새롭고 또 읽을 때마다 또 감동이 있고 또 감동을 받으면 또 삶에서 새롭게 또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고 그런 책입니다. 또 한 권 소개할 만한 그런 책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 갈매기 꿈의 저자인 리처드 바크가 쓴 환상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다고 하고서는 그 책을 안 갖고 왔어요. 못 갖고 왔어요. 환상이라는 책. 리처드 바크의 환상.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쳐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제가 21살 때 대학교 문학 시간에 이 책을 읽고 리포트를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책을 그때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종이색도 많이 바랬겠죠. 그리고 요즘 책들에 비하면 인쇄 상태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너무 좋아해서 지금까지 저와 함께 했고 인도네시아에도 갔다 왔고 캐나다에도 갔다 왔고 그리고 거기서도 수없이 많이 이사를 했는데도 버려지지 않고 또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서 또 지금도 제 책장에 여전히 꽂혀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이 환상이라고 하는 책은 아마 갈매기 김보다는 덜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이제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내용은 좀 황당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거의 뭐 신성모독에 가까운 그런 책이 아닌가 처음 읽으시면 아마 그런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파격적으로 인물들을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줄거리를 제가 다 설명해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앞선 도입부만 좀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시면 좀 읽어보세요. 가을이니까요. 공대 출신의 정비공인 도널드 시모다라고 하는 사람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도널드 시모다는 그동안 자신의 삶에서 탐구해오던 그 지혜들을 갖고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조금씩 소문이 나요. 그러자 사람들이 점점 그에게 몰려듭니다. 때로는 그의 삶 가운데서 믿지 못할 기적들도 막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더욱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였겠죠. 자 그런데 그 상황은 시모다가 원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시모다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처럼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시모다의 이름을 열광적으로 부르면서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갈망을 했죠. 결국 그런 사람들로부터 회의를 느낀 시모다는 비행기를 몰고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떠나갑니다. 이게 이제 이 소설의 도입부예요. 어떻습니까? 좀 황당하죠? 이게 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소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주십시오 이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들 중 대부분은 이 첫 번째 구절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이 구절을 읊으면서 기도를 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계시고 다스리는 곳이니까 당연히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이 말에서는 특별히 이의를 다실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장 완벽한 상태에 대한 상상을 우리가 할 때도 많이 있죠. 가난한 사람도 없고 그리고 울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밝고 화창한 날씨 완벽한 복지 정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곳 그리고 전쟁도 없고 평화로운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곳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인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래형 청원이나 아니면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소망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늘나라에서는 가능해요. 하늘나라에서는 가능하지만 내 삶의 현실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더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가능한 공간을 교회 안으로 한증을 짓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가능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천사처럼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사랑과 교회 밖에서의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서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혔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면서 반응이 와야지 정상인데 오히려 이런 반응들이 나올 때가 있죠. 너도 교회 다녀? 라고 하면서 의아해하는 그런 반응. 때로는 경악할 수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요. 이 말씀은 아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신비하고 차원이 다른 일들일까요? 우리로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정을 때 될 수 없는 그런 일일까요? 우리 생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그런 일일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본 주기노문은 산상수훈의 가르침 가운데 위치에 있죠. 그리고 산상수훈의 주요 주제는 그동안 왜곡되었던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삶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삶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내용들이 결코 추상적이거나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죠. 오히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충분히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공감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만 되고 우리는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과 34절 그리고 38절과 42절에 보면 근심과 걱정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배경이나 깊은 해석은 오늘 그냥 뒤로 하고요.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나 하늘나라에서는 근심과 걱정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죠. 생각해보세요. 천국가서도 자식 걱정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상이 됩니까? 아니죠. 하늘나라에서는 근심과 걱정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아예 하늘나라에서는 그럴 일이 없을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둘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그대로 이 땅에서의 삶에 대입해볼게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이 말씀을 대할 때면 성격을 문자 그대로 보지 말고 그 임에 담긴 의미를 보아야 된다라고 아는 척은 하진 않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건 예수님만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만 가능한 일이에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결국 우리가 이런 반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늘에서는 가능하지만 이 땅, 즉 우리의 삶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지 못하는 스스로에 대한 합리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해서 내가 교회에서는 잘했는데 마음은 먹고 나왔는데 저는 여전히 연약해서 안 돼요. 이렇게 그냥 스스로 무마시켜버리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질문이 좀 듭니다.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우리도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몰라도 내 삶에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일로 치부하거나 아니면 먼 훗날에 이루어질 그런 일들로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세 번째 기도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기도가 힘을 받을 수가 없겠죠.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사람들에게는 기대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로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죠. 복권을 사시는 분들은 그것이 당첨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겁니다.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여행지에서 행복한 경험들을 하고 올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안고 여행을 떠나죠. 기대감이 이루어지면 만족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죠? 내가 오늘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그 음식점에서 너무 맛있는 음식을 내놨어요. 그러면 기대감이 높아져요. 행복도도 높아지죠.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엔 어떨까요? 실망감이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한 달여 전에 음이라고 하는 카카오톡에서 서비스하는 음성기반 뭐라 그럴까요? 음성기반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음이라고 하는 음성기반 플랫폼에서 공황장애를 가지신 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제가 방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대부분 제가 모르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공황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떤 분이 닉네임이 좀 이상해요. 그분이 이상한 닉네임을 갖고 계신 분이 저에게 따지듯이 막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나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나요? 그래서 믿죠. 이분 닉네임이 어떻게 됐으냐면 하나님을 신이 없다 이거였으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불신자, 무신론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제가 일단 왜 그러시냐, 왜 그런 질문을 하시냐라고 물었더니 이제 이분이 막 저한테 따지시듯이 묻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의 불평등이나 이라크 전쟁이나 그 당시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막 벌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는 그런 상황들을 보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할 수 없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물었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이나 불평등, 그리고 약한 자들에 대한 핍박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일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다시 던졌어요. 자, 그 질문에 이분이 이제 사람이 저질렀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평화를 만들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전쟁을 해서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라고 했더니 이분이 또 당연히 하나님이시라면 평화를 만들기 원하시겠죠? 라고 이제 대답을 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 점이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이뤄내지 못해서 오는 아픔이고 우리에게 남겨진 책임이고 사명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늘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잘못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책임, 하나님이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또는 그런 신은 우리에게 없다. 또는 그렇기 때문에 신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논리 전개가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적으로 사람의 책임, 인간의 책임을 배제한 그런 상태이죠. 우리 책임 회피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다음 주에도 제가 방을 열었거든요. 이제 같이 있던 방 중에서 이분이랑 아시는 분이 계신가 봐요. 닉네임이 바뀌었대요. 하나님 계시다라고 닉네임이 바뀌었대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뒤로 이제 다시 음에 들어가지 않아서 활동을 잘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재미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요.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기대를 갖고 계셨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 이야기는 아니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그것을 향해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대감이죠. 그리고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단순히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 아름답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선하다는 의미도 있고 편안하다는 의미도 있고 풍부하다는 의미도 있는 게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의미들을 아울러서 그냥 좋았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여섯째 날에는 심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는 메오드토브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메오드는 최상급의 표현이에요. 대단히 라고 번역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즉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창조의 과정을 마치신 그때가 가장 좋은 상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상태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는 것이 맞겠죠. 단순히 의사가 되는 게 저의 비전이에요. 목사가 되는 게 비전이에요. 박사가 되는 게 비전이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기대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는 것. 이게 비전이 이루어진 삶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오늘 주기도문의 표현을 빌려와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꼭 일어나야 할 그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 너무 종교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시야를 넓혀보면 그 일은 지금 이 시대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도 기대하는 일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자기들 눈앞에서 보는 것 비록 본인들은 아직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가난한 자와 억압받는 자들이 사라지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한테서 평화를 이루고 있는 그 삶 그 삶을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불합리함과 부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정의를 경험하는 것 어쩌면 사회는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어디에서도 희망을 볼 수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느껴진다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났던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사건들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고 사람들과 나누어서 그들과 함께 평화를 이루었던 그 삶 그 삶을 보면서 사람은 혁명적이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는 커녕 도리어 더욱 추악한 행태만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욕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굳이 33년의 세월을 사실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사람들과 함께 3년여의 세월을 다니면서 사역하실 필요도 없었겠죠. 또한 인간의 몸을 굳이 입지 않으셔도 되었을 것입니다. 적당한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 확인시켜주신 뒤에 떠나시면 됐을 테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인간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몸소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의 몸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현해 나가야 함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겠죠. 결코 하늘나라의 소설처럼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리처드 바크의 환상이라고 하는 소설을 이야기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소설의 앞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아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언젠가 거대하고 수정처럼 투명한 강바닥에 많은 생물들이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강물의 흐름은 젊은 것이건 늙은 것이건 부유한 것이건 가난한 것이건 좋은 녀석이건 나쁜 녀석이건 가리지 않고 말없이 그들 위를 쓸고 지나가는 것이었다. 오직 수정처럼 맑은 자실만을 알리면서 자신의 갈 길을 갔다. 그 생물들은 제각기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강바닥에 수초와 바위에 딱 달라붙었다. 달라붙는 것이야말로 그네들의 생활 방식이었고 흐름에 저항하는 것이야말로 태어날 때부터 배웠던 전부였으므로 그러나 마침내 한 녀석이 말했다. 난 매달리게 질렸어.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강물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나는 믿어. 나는 손을 놓겠어. 그리고 강물이 가는 곳으로 따라가겠어. 매달려만 있는다면 난 권태로 죽고 말 거야. 다른 생물들은 그 녀석을 비웃었다. 바보. 손을 놓기만 하면 내가 숭배에 맞이 않는 그 강물이 바위덩이들한테 너를 내던져 가루로 만들었고 마라. 그러면 넌 권태로움으로 죽기보다 훨씬 더 일찍 죽게 될 거야. 그러나 그 친구는 남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크게 숨을 들이신 다음 손을 놓아버렸다. 당장에 강물에 걸려 넘어지면서 바위들에 부딪혔다. 시간이 지나가도 그 녀석이 다시 매달리기를 거부하자 강물은 그를 강바닥에서 들어올려 자유를 주었다. 더 이상 상처를 입지도 다치지도 않았다. 하루에 생물들이 낯선 글을 보고 외쳤다. 보라. 기적이다. 우리와 똑같은 몸이지만 저 녀석은 날고 있지 않은가. 메시아를 보라. 와서 우리 모두를 구해주시오. 강물 속에 떠내려가면서 그가 말했다. 나는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가 아니오. 용기를 내서 손을 놓기만 하면 강물은 우리를 기쁜 마음으로 들어올려 자유를 줍니다. 우리의 진정한 일이란 바로 이런 여행이고 모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크게 외쳤다. 구세주! 구세주! 바위에 달라붙은 상태로 외치면서 다시 그를 보았을 때 그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그네들만이 남아서 구세주의 전설을 만들어냈다. 잠시 풀어드리면 강바닥 인생을 살고 있던 생물들에게 별종 하나가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남들이 감히 해보지 못했던 모험을 하기로 작정을 하죠. 바로 강물에 자신의 삶을 맡겨보는 것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몇몇 생물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별종에게 비아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일에 도전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강바닥 인생들에게 말할 수 없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어요. 그들 중 누구도 이 별종과 같이 해보려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선 자기들끼리 전설 하나를 만들어낸 것으로 그치죠.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대해서 열광을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이 땅을 새롭게 바꾸고자 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무한한한 존경도 보이고 차량도 부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심해지고 말 따로 삶 따로의 모습을 보이기 쉽상이죠.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까지 이어집니다. 연약한 존재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존재가 연약한 걸까요? 말씀을 따르려는,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의지가 연약한 걸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과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관심이 덜한 것은 아닐까요? 교회에 모여 앉아 있으면, 그리스도인들 길이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듯한 그런 따뜻함 때문에 잠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처럼 살아라 라고 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불신이 가로막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대로 살다가는 세상 살기 어려운데, 이런 근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머리는 반응을 하고 가슴이 반응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장애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그 이름 모를 들판에 모여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이 딛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간구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일들은 정말 엄청난 것들이겠죠. 미움이 사라진 자리에 사랑의 자리를 잡고, 거짓이 사라진 자리에 정직과 진실이 남고, 위선이 사라진 자리에 겸손이 생기고, 가난이 발붙일 것 없이 떠나가고, 나눔과 섬김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 가운데서 이런 가슴 떨리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러분의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듯이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들은 말씀을 토대로 우리 이런 삶의 결단과 질문들을 좀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에서 천국을 이루기 위해 바꿔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바꿔 나갈 수 있을까요?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합리한 일들, 분쟁들, 불평등,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도전들은 무엇일지 우리가 또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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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박진희